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리덕스 2018 신기능 중 메시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 버전은 메시 데이터 파일 형식이 지원이 되며 불러오기 옵션이 화면과 같은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2018 버전은 호환되는 파일 형식은 동일하나 불러오는 옵션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며 메시 데이터에서 바로 공면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 두번째 메시 영역을 공면으로 직접 변환하여 사용 가능한 점 그리고 메시 바디 자체를 바디로 변환하여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재질, 단면도, 리얼뷰, 참조 스케치까지 많은 내용들이 2018 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솔리덕스 환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2018 버전에서 샘플 파일을 오픈해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인 파일 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데이터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클램프라는 STL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된 클램프 파일로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텐데요. 솔리덕스 2018 버전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리얼뷰 그래픽이라는 기능 또한 이러한 메시 데이터 파일 형식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재질 또한 적용을 시킬 경우 그 재질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표현값 또한 그래픽 바디에 그대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면 선택 이후에 솔리덕스의 단면도 기능을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모델의 부분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버전에서는 메시에서 공면 생성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STL과 같은 메시 데이터 파일 형식을 솔리드 웍스의 공면 기능으로 그대로 생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공면 작업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뿐만 아니라 안쪽에 숨어져 있던 원통형의 이런 요소 또한 다면체 생성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한 값이 그대로 공면으로 생성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면으로 생성되는 내용들은 솔리드 웍스 공면 기능으로 다이렉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공면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솔리드 바디로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한 공면 데이터를 하나의 공면 데이터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데이터의 파일 형식을 공면으로 변환을 하였고 공면으로 변환한 이러한 파일 또한 솔리드 웍스 공면 기능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유용하게 STL 파일 형식 또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그래픽 디자인의 바디는 숨겨놓고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이 공면 부분이 선택돼서 확인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작업 또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일 처음 오픈해놨던 부분에 이 클램프가 조립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솔리드 웍스의 모델링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STL 파일과 같은 메시 데이터 파일 형식이지만 솔리드 웍스 2018 버전에서부터는 이러한 요소를 그대로 참조 요소로 삼으면서 솔리드 웍스 스케치 등의 설계 작업들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스케치를 통하여 솔리드 웍스 바디로 작업 진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솔리드 웍스 바디와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그래픽 바디, 상호간의 작업, 호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그래픽 바디 자체를 메시 바디로 변환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바디를 메시 바디로 변환을 하고 솔리드 바디로 작업한 내용 또한 메시 바디로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 바디로 변환된 두 바디 상호간의 모델링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램프가 배치될 부분에 바디를 뺀 내용을 통하여 모델링이 완성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열어놨었던 어셈블리 파일에 해당 작업했던 클램프 내용을 삽입하여 추가 내용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L 파일 형식이지만 지금과 같이 지금 솔리드 웍스 기능과 같이 동일한 설계 모델링 내용을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셈블리 상에서도 동일하게 메이트 조건을 부여해 나가면서 조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웍스 2018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메시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리드 웍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홈페이지,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